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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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무지하게 폭풍이 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 투원 성공! 네 투원 성공! 폭풍이 오는 느낌인데 발음 확 불다가 또 안 부네요. 투원 성공했습니다. 이익을 벗으려는 것 같습니다. 투원! 투원! 푸레이가 막바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7번을. 비는 아직 오지 않고 있구요. 저희가 아마 버티는 순간 비가 올 겁니다. 샷! 저긴 어디지? 저 끝에 전진탑이 있는데요. 저기도 골프장인가요? 골프장인가요? 어, 저 끝에. 썬벨리 뭐 이런건가 저기는? 여주 썬벨리. 저 끝에가? 여주 썬벨리. 나이너리라고 하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나이너로 도박. 비는 올 것 같지는 않네요. 주말에 이제 짠데. 이만. 아. 주말에 굳이 옆까지 가서 나이너로 치기는. 아깝죠. 저기가 그럼 저거에요? 저희가 캐슬파인. 캐슬파인. 우리가 옛날에 저쪽에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길 건너가 캐슬파인인데. 되게 재밌는게 저쪽에서는 여기가 되게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잘 안보이네요. 어? 아니 이렇게 짧으면 벙커에 들어갔겠다. 저기 볼도 하나 있고. 네.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찾으시길. 이제 여기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제 볼은 이쪽으로 왔거든요. 이쪽인데. 저쪽에 형광색 볼이 있고. 그 다음에 분위. 아. 벙커에 있네요. 벙커에. 여기 벙커에 있습니다. 제가 침볼은 요거에요. 벙커. 네. 하나 있어요. 그린이. 야. 이 그린이. 그러니까 여기는 드라이벌 치면 안되는 곳이네. 네. 여기는. 에. 300m 정도 되는 데니까요. 깔끔하게 이쪽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린이 저렇게 어렵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뜨리고. 에. 웻지로 그린을 공략하는 걸로. 여기는. 에. 캐디 얘기보다도. 에. 그걸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원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 원온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 벙커가 없다면. 원온이 되겠는데. 여기는 벙커 때문에. 원온이 되기 힘드네요. 에. 제 볼은. 여기. 없네요. 벙커샷을 해야 되는데. 벙커샷이. 크린이 너무 어려워서. 에. 좀 길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벙커샷을 해야 되는데. 30미터 정도 치네. 벙커샷 되겠네. 좀 세게 쳐야 되네. 두 사람. 뒤에 볼있어요? 뒤에 볼있어요? 오우 기가 막히게 한거 자 벙커샷이 아 좀 잘 쳤는데 아 나이스 오우 오우 들어가겠어 오우 야 들어갈뻔했는데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들어가면 이글이지 이야 대박 어디서 치는거야 씽씽쿠비는 저기 석양을 등지고 저쪽에서 치고 있습니다 예 오우 이 화면에는 디봇이 엄청나게 왔어요 오 굿 굿샷 저기 섰네요 원온 야 원온이라고 얘기하는 2% 아깝네요 야 이거 좀 아깝네요 오우 오우 자 여기선 과연 뒷 땅을 안치고 잘 칠 수 있는 야 또 이글 찬스네 이글 찬스 요게 이글인데 이렇게 넣으면 이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거리가 20m 되버려요 30발자국 30발자국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뒤가 내리막이라 네 그리고 뭐가 막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데 네 오르막에 30발자국이면 거의 40발자국 정도 치룬굴로 해서 해지지 않을까 네 한 20m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자 어떻게 저 라이를 따라서 잘 갈까요 아 약간 좀 힘이 모자랐네요 그래도 버디 찬스 에휴 저는 요기니까요 버디 하나 더 해서 아 아 프로니몽이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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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약간 높죠? 오른쪽 향? 아니에요? 약간 높을거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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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분명히 오른쪽 보셨다던데 갈 때는 약간 왼쪽으로 가운데로 간 것 같은데 몰라요 오른쪽으로 보기 봤어요 오른쪽으로 해서 아무튼 어! 첫파 했다 아! 첫파! 첫파 축하드립니다 자는 두번째 버디 왼쪽 버디 아! 오케이 버디 아! 심플하면 오케이 버디 아! 때렸는데요 아! 오케이 파! 감사합니다 오케이 파 되겠습니다 자! 18번 홀입니다 18번 홀은 앞에 저렇게 잘 보이지 않았던 크로파스가 보이구요 오늘의 캐디는 2번함지 감사합니다 참 재밌게 풀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위에서 보면 오른쪽인 것 같은데 오른쪽은 이게 보여요? 아우코스 아! 아우코스 구버넌 아! 그렇구나 아우코스 구버넌 아우코스 구버넌 고미님 여기서 치실게요 네 여기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레이디야 네 레이디 네 레이디 그래서 오늘은 비가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저희는 아마 저기 커팅을 하고 악수하고 집에 들어갈 때 비가 막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하하하하하 그래서 네 즐겁게 360도 다시 돌고 네 돌진 않았는데 꽤 굉장히 재밌는 플레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골프장에서 솔모로 갈까요? 솔모로 솔모에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김프레스입니다 백현식 송 오 좋다 고구먼 toward 6 chaî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